이번에는 간식이 많아요 간식을 준비한 후 이런 것보다 간식이 많아요 간식을 다 입고 간식을 다 입고 간식으로 한 40명 정도로 준비를 하고 또 레큐리스 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희생이 너무 잘해 그래서 간식을 다 입고 간식을 다 입고 간식을 다 입고 간식을 다 입고 간식을 잘 입고 그냥 이렇게 또는 여행을 Chao 그렇게 귀여워 예전에 저는 수종이라고 하고 수종장이에요 2수종 김지영이고 수고한 찬 김지영 나카 히지베티가 저는 장효선이고 21살이에요 장효선 히지베티에요 저는 이인호이고 나이는 20살입니다 리민호 나카 서은규 나카 히지베티가 저는 하래경이고 21살이에요 하래경 나카 이스베티가 저는 조은규이고 조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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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베티가 김희수이고 19살이에요 김희수 나카 직가오비 직가오 직가오 성예빈이고 20살이에요 성예빈 이스베티가 라오 장탈파 카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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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민주이고 스무살입니다 조민주 이스베티가 라오 똘라쿨또 이스베티가 도라쿨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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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취지를 얘기해 주신가요 어떤 과정에서 저희는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교과목에서 교수님께서 교회에 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친해지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오게 됐는데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손을 들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거짓말 오우 굿굿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게 응급상 하나 둘 셋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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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렉 제이티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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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오 정 vị 정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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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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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풀레인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아빠 나녀네 재현이라고요? 재현아 재현아 재현은 재현은 재현아 아빈 4글자 퀴즈이고 가 팀마다 여러분들은 순선되고 4글자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 단어의 끝 글자로 시작한 단어를 만들어야 하며 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뭐.. 와이? 와이? 파이? 파이!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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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코? 랩 초코파이 아.. 하나 둘 셋! 해바라기 하나 둘 셋! 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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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아 형네 형네 저기 디티 벼룩지장 와우 다이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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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으로 진행할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인데 아니 아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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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본인이 몸으로 단어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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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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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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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을 알 수 있는 계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학업 생활을 되게 하시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시고 짧은 만남이지만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하기를 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